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신문에 지금 현재 헌법학회의 해장 해장 되시는 성균관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 글을 잘 썼네요. 현재 이번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을 법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분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익숙해 아는 분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30대 헌법학회 회장이네요. 헌법학회 회장이니까 8, 7학번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이 글을 썼네요. 헌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귀속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국회가 위헌 법률을 만들면 그걸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단심제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마치 선거 무효소송의 단심제가 대법원이 맡고 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니까 이런 법전문가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직업윤리에 여러분들 충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참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를 망각하게 되면 대개 참 대책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정파적 이득이나 행동을 떠나가지고 충실하게 우리 헌법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가운데서 여기는 판결이라는 건 결정이라고 하네요. 결정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했다. 국민들이 법률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준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3월 23일 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오늘 이분 말씀을 좀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특히 헌법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은 가히 헌법 교과서에서만 봤던 다수결의 원리 무시와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극치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 합헌일 수가 없잖아요 적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법기술자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다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도 안중의 여러분들 늦지 않고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냥 떠들고 다니면 그게 말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뭡니까 이게 뭐 유효하다 국회의장의 선포가 유효하다 이런 걸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헌법학자의 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적법 절차를 어떻게 위반한지가 상세히 쓰이지 않습니까 자당 의원 한 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 실질적으로 4대2로 만들어 법적으로 최대 90일이나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다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막가는 행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게 이제 선거가 무너져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선거 무너지는 걸 고칠 의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라 가는 길이 그 직후 전체 회의까지 열었단 8분 만에 조정안을 처리 본회의 해보고 단 하루 만에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70년간 유지되던 행사사법제도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일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더더욱 여러분 웃기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이게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조가 든 거죠 옳고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중관대학에서 헌법을 가리키고 있는 지성우 교수의 여러분들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꼼수를 동원한 위장탈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앞에 절차가 헌법 위반이면 속행되는 계속되는 후속 절차도 위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일식일 텐데 헌전은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얼마나 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엉터리인지 그냥 정치를 한 겁니다 정치를 그냥 정치를 한 거죠 국가의 이런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여러분들 그런 판결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앞에 절차는 위헌인데 뒤에 이런 결과는 뭐죠 합헌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다 이제 법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방송에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법률 전문가 헌법 전문가 함께 여러분들 그걸 보는 겁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전체에 합법적 절차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합법적 절차가 있어야 그다음에 모든 게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여기 백본 양부에서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정 사례가 반복되면 국회의 실질적 다수결 원칙 위배 상황이 재발할 때 이를 견제할 최종 방어기제를 헌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무부에서 제기한 검찰의 기소권 검찰이 여러분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의 합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에 제기한 권한쟁이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본안 심리를 통해서 검수완박부부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됐다 법적으로는 참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든 상태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부가처럼 그렇게 허무 명랑한 법안을 합헌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것조차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이런 평등해야 되고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에 차별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된다 국회만 예외일 수가 없다 방송의 초두에 조금 짜증나는 이야기가 섞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검수완박부부의 위헌성에 대한 것조차도 그냥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찬 거죠 이런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뿌리와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지겠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국민들을 허당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성행하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문제의 뿌리와 근원을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지 도통 관심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